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의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황운하 국회의원이 지난 2017년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의 표적 수사에 재판부가 꾀맞추기 판결을 내렸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2017년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그간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화면 수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김기현 측근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그런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검찰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황 의원이 수사를 청탁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위 수사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6개월을 해당 수사에 무혐의 처분을 낸 부하 경찰들을 좌천 인사한 혐의, 즉 직권남용으로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청장으로서의 직무상 의무에 위배해 부당한 수사 지시를 내리고 위법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경찰 조직의 공적 기능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황 의원은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즉시 항소에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기현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재판부가 검찰의 일방적인 표적 수사에 맞춘 꾀맞추기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아직 1심 선고인 만큼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는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상 최대 6개월이 남아 내년 5월까지 의원 임기를 이어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이 치러질 때 재판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마 등 향후 행보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황운하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는 사거래 영역이어서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 사과할 것과 함께 정부의 과실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사기는 정부의 부실한 행정시스템이 만들어낸 신종사기로, 이를 개인 책임으로 돌린 원 장관은 사과하고, 정부는 과실을 인정해 국가 배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선순위 보증금 내용에 대한 임차인 열람이 제한돼 있고, 등기 등록에 시차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과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스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이 첫 지방 일정으로 대전을 찾아 충청권 뉴스시티 출범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대전과 세종, 충남북이 내년 특별연합체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느슨한 형태의 메가시티라며, 6, 7년 후 광역단체장 1명을 두는 인구 500만 도시 건설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 메가시티 관련법을 발의하고, 조세 권한과 국토 이용 개발 권한도 부여해, 선진국 수준의 도시 경쟁력을 갖추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 286드럼이 어제 경주 최종 처분장으로 반출됐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사용된 작업복과 장갑 등의 폐기물이 원자력규제기관 입회하에 안전하게 반출됐으며, 다음 달 중 239드럼 추가 반출해 올해 525드럼의 방패물을 반출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아직도 전국 두 번째로 많은 3만 976드럼의 방패물이 보관돼 있다며, 처분양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안전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은 지 25년 된 대전 도룡동 터미널 정류소는 인천공항행 고속버스 등이 오르내리는 경로로 이용객이 많지만,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터미널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화장실 조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계속된 민원에 유성구가 간이 화장실을 조성하고는 있지만, 거리가 멀고 인적이 뜸해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경부와 인천공항행 고속과 시외버스가 오르내리는 대전 도룡동 무인정류소. 지난 98년에 지어져 하루 편도 70차례, 매일 3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화장실이 없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어도 최소 2시간 이상 참아야 하는 불편이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주민들이 이상한 데서 지저분하지. 저기 가면 엄청 지저분해요. 정류서를 운영하는 대전 복합터미널 사업자는 화장실 신설에 부정적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운영난이 심해졌을 뿐 아니라 관리의 어려움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곳 자체도 없고, 추후에 관리 문제가 또 있고. 주민 불편과 민원이 계속되자 유성구가 화장실 신설에 나섰지만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됩니다. 인도 보수공사를 하면서 정류소 위쪽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간이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거리가 먼 데다 인적이 뜸해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류소가 무인화되면서 쓸모가 없어진 사무실 자리나 바로 옆 인도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그러나 도로에 임시 건물이 아닌 건축물을 짓는 건 불가능하다며 현재 짓고 있는 야산 무지를 고수할 방침입니다. 대신 방범 등과 여성 안심벨 등을 설치하고, 화장실의 각도를 90도 틀어 안전상의 우려와 주민들이 제기한 미관상의 문제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전국 60개 고위험 지점에 공주와 부여 등 충남 6곳이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노인복지시설 등의 위치와 교통사고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한 고위험 지점에 대전과 세종은 한 곳도 없었지만, 충남에는 공주 산성시장과 서천 특화시장 부근, 부여 고란사, 불교 문화원 주변 등 6곳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노인 보행자 사망자는 558명으로 전체 보행 사망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이들 고위험 지점을 중심으로 도로 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과 점검을 벌여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 등이 있습니다. 도는 이 기간 응급실 운영기관 20곳을 통해 한랭질환자와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내년부터 5년간 3,500억 원을 투입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미래 우주기술개발 등 5대 분야, 20대 전략 추진에 나섰습니다. 시는 어제 대전 e스포츠경기장에서 우주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을 열고, 우주생태계 구축과 대전 위성 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경제와 2045년 화성 착륙을 대전이 주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5천여 명의 우주 전문인력 양성, 천명의 고용 창출, 지역기업 매출 천억 원 증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주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 요즘은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가 서산의 한 학교에서 마련됐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의 한 고등학교 점심시간. 학교 안에서 흥겨운 음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얼마 전 수능 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음악회. 서산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드럼과 기타 등 악기부터 노래까지 도맡았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느라 고생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꿈을 펼칠 수 있길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하는 노래들. 지금 상황에서 낙담하지 말고 또 다른 비전을 갖고 활동해달라는 의미에서 여기 올 때도 노래 제목을 신호등이라든가 하늘을 날아라든가 조금 이 상황에 맞는 곡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학생들에게 잔잔한 울림과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3년이 긴 것 같았는데 돌려보니까 되게 짧았던 것 같고 뭔가 졸업하려니까 좀 아쉽기도 한데 친구들이랑 오래오래 더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서산교육지원청 직원들로 구성된 학교 가는 길 봉사단은 응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대전 동구가 가오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빈 상가 건물을 매입해 공영 주차장으로 새 단장하기로 하고 최근 착공해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준공될 공영 주차장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27억 원 등을 투입해 기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인 상가를 리모델링해 150대의 주차면을 갖추게 됩니다. 공영 주차장이 조성되면 준공된 지 16년 된 가오 택지 개발 지구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와 함께 골목형 상점가의 주차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세종시 공동캠퍼스 입주가 확정된 7개 대학 중 5개 대학이 내년에 문을 엽니다. 행정중신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내년 3월 한밭대를 시작으로 9월에는 서울대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등 4개 대학이 개교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밖의 공주대는 2026년,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2029년에 각각 개교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이 강의실은 물론 도서관과 체육관 등을 함께 쓰고 융합교육 연구를 하는 신개념 대학입니다. 세종시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돕는 세종교육청 진로교육원이 보람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341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세워진 진로교육원에는 신기술을 접목해 미래일상을 설계해보는 AI 드론실을 포함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11개 진로체험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초중 등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교사와 학교 현장 지원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과 특수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진학 상담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업황 현안과 전망이 일제히 하락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에 따르면 11월 중 제조업 업황 BSI는 63으로 전달보다 7포인트 하락했고, 12월 중 업황 전망 BSI도 10포인트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B 제조업 역시 11월과 12월 지수 모두 각각 7포인트와 5포인트 하락했는데,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내수부진 등이 공통적인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